마라돔 선착장 와 저 지금 밑에 보시면은 여기 마라돔 선착장인데요 엄청 큰 고기가 한 마리 있네요 저거 뭐지? 엄청 큰 것까진 아닌데 뱅에돔 돌아다니네요 바로 밑에 발밑에 와 뱅에돔 4마리나 있네요 4마리 5마리 한 마리가 좀 많이 큰데요 한 3자 정도? 한 3자 정도 됐는데 한 마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두 마리네 3자 정도 9시 10분 부탁하는 거예요? 15분 6초랑 가방 가방 하나만 여기 앞에다 놔두고 두 마리네 일주일이 10분 2분 2분 3분 3분 아따, 바람 많이 부네. 아따, 바람 많이 부네. 저쪽으로 가야 되겠는데요? 와, 바람 너무 심한데? 와... 저거 뭐 돈 주고 타는 건가? 그쵸? 돈 주고 타면 아까 탔을 건데... 와, 바람도 바람인데... 진짜 아름답네요, 여기 마라도. 제가 마라도 세 번째인데, 역시 아름답습니다, 마라도. 아, 힘들어. 저기로 건너가야죠. 여기 말곤 없어요. 아, 저쪽도 있네. 근데 저희 빨리 해야 돼요. 돌아다니다 시간 다 가요. TV에 나오시는 분인데... 왜? 왜? 동산기몽인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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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비싱으로 하나 주쟁이 흘리나. 우와... 은하, 체력 다 빠지네. 여기 말고는 지금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여기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근데 지금 맞바람이라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나마 여기는 발판이 편해서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 마리 아 이게 뭐야 야 너는 올라오지 마라 랭아 또 어랭이 올라왔네요 또 어랭이 갔습니다 어랭이 아 이 어랭이 또 어랭이 범돔이네요 범돔 근데 범돔이 범돔이요 범돔 네 줄돔은 색깔이 하얗고 까매요 범돔이요 범돔 범돔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 저는 전유동이고 아버지가 면사매듭하고 반유동 하시고 아 근데 범돔 크다 이거 그냥 슬슬슬슬 내려가는 거예요 저부력으로 해서 그럼 바닷가에 내려가는 거예요 예 천천히 그러니까 전층을 다 탐색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추심층을 안정해놓고 맏바람 아 바람이여 바람이여 맏바람이여 아이킹 자 오늘 잡은 고기 어랭이는 왜 여기 있지? 호박돔 색깔 이쁘죠 아가미 조심하세요 아가미 방생 뭐냐 밖에선 그렇게 싱싱하더니 아 갔다 사른거 같아요 갔어요 갔어요 버스 없어졌나요?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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